원래 사이큐. 싸이버거 감자튀김 콜라까지. 회사에다 햄버거를 줬는데. 싸이버거 배가 불러던 그 감자튀김 남기고. 햄버거만 좀 급히 먹었는데 좀 저녁에 이제 음식만 챙겨 먹었으니까. 어제 먹다 남은 쌀국수인데. 찍어먹는 걸 좋아해서 먹으러 치우려구요. 양이 좀 많죠. 불어가지고. 어제는 빠른 자먹이라 괜찮아요. 좋아. 불은데 거의 다 먹었어요. 한 번 정말 쏟아가지고 아까워요. 아직 안 데운 거 데운 거. 제 저녁입니다. 오늘 좀 안 좋은 일 있어서 우울했는데. 그래도 얘기 나누고 하니까 재밌어가지고 좋아요. 오늘 기분 나쁘지 않네요. 영상이 짧아서 막 찍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고수인데 맛있어요. 고수 싫어하시는 분. 전 맛있는데. 맛있다. 뭔가 속가 늘어가지고. 다른 GS에서 1,700원 세일 안하는. 1,800원, 1,900원,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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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랑 했는데. 가격이 올랐다고. 가격표에는 1,900원에 써있었는데. 살 때는 또 벽고를 찍으니까 2,300원. 그래서 2,400원 되게 많이 올랐더라구요. 어쨌든 사긴 샀어요. 얼마 전에 산 건데. 구워먹으려고. 맛보기 이렇게 찍고. 조금 부스러기들이 있는데. 쉬우면 되니까. 더러워 보이긴 하는데. 깨끗해요 그래도 아직. 대만 놀러갖고. 바짝 대워서 먹겠습니다. 다음. 간식. 외국수 먹고 간식. 간식. 바라반반밤. 쪽에. 토지수. 뜬공시와. 뜬공시와. 아, 만약. 긁어주나? 등 긁어주나? 그리고 뭐야. 이거 꿀떡? 꿀어떡? 꿀어떡. 등을 긁어주나. 맛있게 잘 먹고. 그 12시가 다 되나는거야. 요즘 이 시간에 야식으로. 이만한 게 있지. 맛있겠지요. 소름. 음. 맛있어. 없어. 안쪽도 잘 지워가지고. 먹어도 다 바꿔서. 촉촉해. 맛있어. 스마일편도 맛있는데. 나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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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석고 방향제. 파란색이랑 보라색 석소가 왔는데. 석소는. 이전에 석고가 망해서 쓸 일이 없어요. 이미 망해버려가지고. 이 고리도 왔거든요. 뒤에서. 이것도. 키링. 키링. 제가 만들었던 레진. 제가 직접 만든 레진을. 키링 부속봉으로. 직접 달아주겠습니다. 이런 고리 처음 써봐서. 신기하네. 손으로 힘으로 무식하게 해서. 해보겠어요. 드리드림도 주사기를 너무 좋겠다. 근데 힘들어. 귀찮아. 아. 그리고. 까먹었어요. 아. 맞다. 네. 이제 만든 것도. 따로 리뷰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짧죠? 아쉽네요. 안녕. 여러분. 저 잃어버린 이어폰을. 드디어 찾았어요. 만세. 와. 2주일 넘게. 조금 걸린 것 같아. 드디어 찾았어. 너무 행복해. 사실. 사실 스스로 사야되나. 똑같은 디자인 사긴. 돈 아까운데. 생각이 굳거든. 부속품. 여기다 옮겨놨는데. 요거. 하나는. 부러졌어요. 하다가. 중간에. 부러져서 하나 버리고. 하나는. 잃어버려갖고. 와. 개수 안 맞힐텐데. 아까워요. 마음이 아팠어. 헤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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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링. 퀘brand. 헤드치. 헤드치. llen신. 퀘 종이는 이 종이에서 만든거고, 레이스랑 나름 맘에 들어요. 혼잣봉은 좀 덜해요. 만든지 얼마 안됐지만 좀 덜해요. 자연생활시킨거 하나도 없어. 아무튼 이렇게 해서 키링이 완성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 진짜 안녕.